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통합신공안 예전부지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고는 예정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됩니다. 제한 대상 범위는 공항 부지와 영외관사 부지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개발 행위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개축수선 등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공익사업, 공고일 이전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예외사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의군이 지난 3일 수자원공사와 군의댐 관계자 등을 만나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날 만남은 총 4번에 걸친 수상태양광 공론화협의체 회의에 이어 주민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진열 군수는 군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있고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 측은 사업 완료 이후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수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행여나 문제 발생 시 자체적으로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군의군은 앞으로도 수자원공사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이 지난 10일 효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효량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준공식은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군의군의회 박수현 의장과 의원, 지역주민과 추진위원회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효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이 가진 구유의 테마와 특성을 살려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총 사업비 48억 원을 들여 효량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지역 경관개선 사업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 지역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준공식에 참여한 김진열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효량면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 혜택을 받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군의군이 지난 9일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군의군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의 주요 군정 목표 중 하나인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군은 11월 한 달 동안 지역에 있는 10여 개의 기업과 단체의 대표를 만나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앙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군이 먼저 나서 규제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회 군의 3국유사 전국사회대전의 시상식이 지난 5일 군의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전통기록유산인 3국유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진 서예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한문과 한글, 문인화 3개 부문에 대해 총 344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공정한 심찰을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등 224점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군의군이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후계농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군의 농촌미래를 책임질 청년후계농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영농 정책을 위한 안내, 의무 이행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